나는 우리 학생들이 구문이라고 하는 파트라고 하는 이 공부의 영역이 수업의 영역하고 실전의 괴리감이 가장 좁아진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V영어 김정입니다. V구문의 OT고요. 이게 진짜 제 진심이에요. 이 OT는 이 한마디로 끝내도 될 정도야.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 구문이라고 하는 파트는 첫 번째 공부하기가 너무 지겹다. 재미가 없다.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뭐를 너가 기대하고 있을 거냐면 이 구문은 일단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어떤 통과 의뢰 같은 느낌? 이면서도 재미는 없지만 일단 이 수업을 완강을 하고 나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하게 또는 어느 정도까지 나도 해석이 수월하게 되겠지를 기대하게 된다고 사람이 근데 있잖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는 경험이 더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렸을 때도 겪었으니 나는 내가 하는 수업도 또 너네한테 그걸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V구문에서는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업과 실전의 괴리가 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진짜 목표 하나. 그리고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이 해석됐으면 좋겠다라는 언어적 접근인 거. 그나마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수업을 통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혹시 받으셨다면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교재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요건이 좀 너네한테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간. 자식아. 꼭 이렇게 뭐 수업이 하나가 잘 되려면 꼭 이런 일이 생겨. 자 보세요. 이 고민 있지 너네. 현재 나의 해석력은 이 정도로 적절한 수준인가? 이거 조금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는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해석력이 됐다라는 어떤 확신은 수능 당일 날에도 없을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다만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건 내신과 수능이지. 그건 범주가 정해져 있어. 써야 되는 단어의 수준도 정해져 있고 써야 되는 문장의 수준도 정해져 있거든. 너무 다행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 구문을 잘 완강을 하시고 스스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이 정도면 내가 됐다. 라고 하는 거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게끔 교재를 구성해놨어. 자 첫 번째. 이 수업의 제일 1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실적 말씀드렸죠. 구문 수업과 현실 사이 실전에서의 괴리가 너무나도 큰 걸 최대한 좁혀주려고 노력했다.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구문 수업이나 교재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 같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딱 있다면 여러 페이지가 있었을 때 제일 위에 이렇게 보통 타이틀이 먼저 써 있어. 예를 들어 가정법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어법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박스 안에 막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죠? 실전 문장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챕터 7, 2,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죠. 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샘플 문장 1부터 몇 가지. 이런 게 챕터별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9번, 도치 뭐 이런 식으로. 업법 사항이 있고 샘플 문장이 있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나는 공존한다고 봐. 장점은 뭐냐면 업법을 위한 구문, 지식을 위한 구문, 프레임을 머릿속에 안 치워놓기 위한 구문으로서는 괜찮아. 프레임을 먼저 얘기하고 업법 사항을 먼저 한국말로 설명 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 완강을 했는데도 실전에서 삐끗삐끗할 테니까. 그러니까 괴리가 되게 많이 느껴질 거야. 왜? 실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들을 마주치게 되죠? 챕터별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니? 아니. 여긴 여기 있고 요건 여기 있고 요건 저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랜덤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다양한 문장들을 마주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이렇게 나누어서 구문 수업을 들어버리면 머릿속에 업법적 지식은 있지만 이걸 당겨와서 실전으로 적용하는 거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게 괴리다.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챕터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 구문 수업은요. 챕터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업법적 지식도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V 스타트를 가시면 돼요. 근데 V 구분은 내가 말하는 구문은 온전히 해석과 이해와 물 흐르듯이 해석하는 방식이야. 이 수업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교재 자체가 문장 단위로 돼 있지 않고 지문이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랜덤한 상황을 마주치면서 익숙함의 범주를 올려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제가 교재를 그냥 쓰지 않죠? 지문을 쭉 나열했고 분석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분석을 해드렸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갈수록 필기량이 줄어들 거야. 가면 갈수록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될 거야. 그게 언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언어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한국말로 나눠가지고 이걸 업법적 지식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다시 그거를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상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일관된 상황이네. 이걸 네가 느껴야지. 이 수업의 또는 교재의 제일 1핵심 이거다. 구문과 수업과 여러분들의 실전을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수능이나 내신 둘 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문장의 해석 요건을 내가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격 요건을. 그럼 그걸 누가 주는 거야? 제가 주는 게 아니죠. 국가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육청 또는 국가시험을 관정하는 평가원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평가 수준에 만족이 돼야 돼 라는 것들을 뭐를 통해서 표현을 해?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 그래서 이 교재는 고 1에서 3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 자체를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고 1, 2 수준의 모의고사 중에서 평가원 수준의 지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문장을 담고 있는 문제이자 해석이 안 되면 아예 풀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만 지문에 넣어놨어. 그래서 주로 고 1, 2 지문이 좀 많아. 하지만 고 3 지문도 뒤에 집어넣었다. 평가원 지문도. 다시 한 번이요. 기술적으로 푸는 문제 유형 말고 온전히 해석과 이해로만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통으로 집어넣었거든. 그걸 구문적으로 저랑 공유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교재가 다 끝나면 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제 내신과 수능을 위한 구문 공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어. 국가의 정한 범주 내에서만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됐지? 그게 이 수업의 목표이자 지향점이군요. 세 번째요. 진짜 모든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 자꾸 하나 끊어있고 끊어있고 주어, 동산,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끊어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잖아.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언어적으로 수용하는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 되지 않니? 그래야 문제 풀 때도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자꾸 뭐 어딜 수식해서 화살표 올리고 막 그게 좀 중요하지 않잖아. 얘들아 이해해야지 실전에서는. 그래서 해석에 필요한 구문을 제가 알려는 드려요. 어법적인 거 알려는 드리지만 그걸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 야 이게 이러니까 이런 말로 바꾸면 너무나 물 흐르듯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걸 문장의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누적해서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분석이 아니라고요. 구문이라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 아 이거 이런 내용 이런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할 거야. 뭘로? 문장이 아닌 문단으로. 그래야 너가 해석력도 동시에 올릴 거고 이해력도 올라갈 거거든. 교재라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지문이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개별 문장마다 제가 중요한 문장은 굵은 글씨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고 그냥 일반 문장은 그냥 평소대로 쳐놨고 문장 단위로 해석까지 다 달아놨고 주요 문장들은 오른쪽 페이지에 각 문장 박스를 만들어서 제 말투로 제 말투로 팁을 좀 드렸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자.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자. 됐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습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지만 이건 그래도 수업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 있지. 정말 쉬운 지문으로 출발했어. 1번 문제를. 무슨 글 가지고? 이거 편집글이야. 너네 문제 제일 앞쪽에 나오는 거. 모의고사 제일 앞쪽에 나오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 유형 나오면 어떻게 하죠? 다 안 읽죠?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읽어가지고 문제만 찍 풀고 넘어가지. 근데 내가 이놈을 가지고선 한 시간 정도를 수업을 할 것 같아.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있지. 이 문장. 이 굵은 글씨 문장. 이거 가지고. 이 쉬운 지문이지만 이 문장 가지고. 어마무시한 설명들을 다 써놨어. 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인데 이게 제대로 잡히면 뒤로 가면 갈수록 네가 해석의 문장 길이가 길어져도 또는 복잡해져도 충분히 문장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팁이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되거든. 그러니까 겸손하게 제가 1번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수업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야. 이렇게 쟤들아. 분석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있다. 제 말투로 써있을 거다. 아마 제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 있지 얘들아. 제가 뭐 수업을 할 건 아니지만. 이런 문장. 혹시 해석이 좀 잘 되는지 퍼스파트 누르고 빠르게 한 번만 해. 10초 안에 빠르게. 됐나?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으시면 이 수업 좀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다.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까지가 한 덩어리로 머릿속에 팍 하고 박혀야 돼. 아니 뭐 이사 나눌 게 아니라고 얘들아 뭐. 다시.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까지가 한 덩어리로 너의 머릿속에 정보가 누적이 돼야 돼.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야. 이 수업은 목적어 목적 보호로서 매청시키고 이런 수업이 아니야. 이해하는 수업이야. 실제 이거 지문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참고로 조금만 얘기하면 나라면 이랬을 거야.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 머릿속에 주변에서 둥둥둥둥둥 떠다니게 막 유지시키는 건 엄청난 방법이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뭔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야. 라는 게 돼야 돼. 이 내용은 수업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 나랑 해석한 게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라고 할 것 같지만 이 문장의 포인트 크게 두 가지는요. 킵을 봤었을 때 내 눈의 범주가 어디까지로 확장이 될 것인가. 항상 킵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내 머릿속에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포인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너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하니? 접속사 됐을 어떻게 해석하니? 설마 이걸 또 뭐 수식 이렇게 가신다? 어 너 문제 좀 있는 거야. 수식관계 화살표 날리다가 시간 다 갑니다. 자 구체적 수업은 나중에 여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거 쉽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이 좀 필요해요. 문법적인 거 말고 해석과 이해. 10초 안에 해보십시오. 퍼스 버튼 누르시고. 됐나?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한 문장의 관계사 무슨 뭐 접속사 됐 무슨 뭐 난리가 나 막 이런 저런 애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접속사 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괄호를 치고 막 넘기고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괄호 칠 거야? 뭐뭐인 뭔데? 그 뭐뭐인 아이디어를 뭐뭐인 뭐하는 걸 아는데? 뭐뭐인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분석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실제 원어민들이 저렇게 막 수식 표시해서 화살표 날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어민들이 여러분들 막 해리포터 이런 책 읽고서 관계사 나올 때마다 Oh my God 관계사 A 괄호 수식 modify 이렇게 안 하지. 그들은 쭉 읽어 내려간다고. 쭉 읽어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정보를 머릿속에 누적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느낌이야. 그냥 느낌만 봐. 조언을 받으세요. 라이터에게. 근데 그 라이터가 이 됐 이하를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뭘 알고 있냐면 유일하게 좋은 아이디어. 근데 그 어떤 조언한 아이디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인데 근데 어떤 거냐면 뭔가 쓰여진 것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줄줄줄 밀고 나가면서 네 머릿속에 내용을 누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수업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조금 힌트 드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연동이 돼 있다. 참고로 얘기할게. 앞에 있는 이 문장은 머리 주변에 둥둥 떠다니게만 하는 거는 이게 발생되지 않는 아이디어야. 그냥 머물러 있는 아이디어야. 그러니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라이터. 글 쓰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라는 거야. 쓰는 사람에게. 왜? 진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아이디어는 쓰여진 거거든.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쓴 게 진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거든.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의 해석 방법을 잘 장착해야지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됐지? 실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관계대명사든 동격이든 접속사든 결국 핵심은 다 뭔지 아니? 아까 제가 이거 해석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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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관계사는 근데야. 수식?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어적으로 접근해 얘들아. 왜?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는 거. 이걸 첫 강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1강 보세요. 여러분들. 1강이 아마 맛보기 강의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1강 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내 해석력이 진짜 제대로 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 교재 앞에 인삿말에 써놓은 얘기인데 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꼭 부탁하는 거. 그냥 읽어드릴게. 외국어를 더 이상 우리말의 법칙이나 우리말의 이루어진 문법이나 우리말로 설명된 어법규칙의 틀로만 이해하지는 마. 왜? 너가 알고 있는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근데 그래도 외국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임해주시길 바란다. V구문은 받아들이는 수업이야. 이해하는 수업이고 결국 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가야 되는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 수업이야. 그러니 자꾸만 어? 이건 이거 다음에 이거 아닌가요? 자꾸 업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 이 수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석과 이해로 가시고 싶은 분들 이 수업 어울려요. 업법은 V업법이나 V스타트를 가십시오. 좀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분들. V구문 수업의 목표는 학자적인 구문 분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야. 주어진 정보에 대한 언어적인 철이고 주어진 지문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이야. 그 태도를 기르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딱 맞추어진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부디 맛보기 강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은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법적 틀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만 이런 시각으로 가시니까 훨씬 더 해석이 빠르고 쉬워졌네 라는 것들을 곳곳마다 저한테 얻어가시길 바라며 제가 V구문은 수업만 다 들으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지문은요. 제가 이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라고도 얘기할 거야. 왜일까? 앞에서 차분하게 해왔었던 게 뒤에서 또 겹치는 사항이 나왔을 땐 그땐 저도 이거 너가 혼자 할 수 있으면 분석서만 보고 끝내 수업 듣지 마 라고 얘기할 거야. 부디 이 수업이 다 끝날 때쯤이면 강의를 거의 안 들어도 될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구문적 요소는 여러분들이 다 장착이 되길 바라고 그게 아니면 이 교제 이외의 교제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네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웬만한 녀석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고 있을 겁니다. 긴장했습니다.